완전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관광공사 통영 홍보대사로 1위를 가고 지금 통영 가요 통영아 내가 간다 와아! 성냥이 하도 내가 또. 진짜 너무 설레요. 지금 시간 5시인데 이제 가는 데는 4시간 반 더 걸리니까 도착하면 밤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그 전에 휴게소를 간다고 하거든요? 휴게소 맛있는 거 완전 많이 먹을 거니까 저같이 공복이거든요. 또 휴게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안녕! 안녕! 저희는 지금 출발할게요! 출발! 갔다 올게! 굿모닝. 여기는 덕유산 휴게소. 귀여워? 덕유산 휴게소. 얼마나 왔어? 한 2시간 걸렸어요. 휴게소 오랜만에 나와. 그러니까요. 잘 잤어요? 어. 어! 뽑기 있다. 뽑기 하자. 나 진짜 항상 휴게소 오면 어렸을 때 뽑기 하려고 엄마한테 전달라고 해서 뽑기를 할 거 같아. 원진아, 먹으세요. 저 탐색. 탐색한 엉덩이 좀 먹으세요. 기다려. 구해줄게. 이거 맨날 진짜 휴게소 와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제 돈으로 하네요. 기다려.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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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요 오리를 잡아서 어어? 어어? 잡았어. 그래도 잡았어. 가라. 오오오오오. 아! 다시 다시 다시. 와 완벽해요. 에엥? 원 몰 원 몰. 한 번 더. 이 오리놈을. 그치. 가라. 어? 뭐야? 이번에는 노랑오리 말고. 이 오리놈을. 오케이. 가라. 왜 자꾸 저기서 떨어트리냐고. 한 번 더. 가자. 가자. 아빠. 아, 너가 말 시켜서. 왜 라떼운이야. 송영준. 라떼운이야. 얼마? 얼마대예요 지금? 지금 2천 원짜리. 뭐 먹을 거예요? 못 먹었다. 근데 형 소또소또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 진짜? 다 떨어졌어. 까르트. 형 포기해라. 이 정도면. 마지막. 로즈. 마지막. 마지막 천 원짜리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얼마나 꼽지? 개구리. 저거 앞날을 생각하는 개구리 아닌가요? 어? 형 저희가 너무 아예 뭉쳤다. 가자. 뭐 먹으러 가자. 나 돈 카드 안 들고 왔는데. 그래. 형이 살아. 너도 거절하지는 않을게. 예, 사십게. 예, 사십게. 먹어보고 싶어요? 형 형 이거 먹고 싶은 게 다 없어요. 어묵밥 이런 거 밖에 없어요 형. 아. 소토소토 형 아무것도 없어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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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만두 먹자, 만두 먹자. 네, 만두 먹자. 맛있겠다. 먹어볼래? 왕만두, 고기만두.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내가 이 앞에 있는 거 다 안 보이나 봐. 만들어줄지. 앞에 텅텅. 텅텅은 비었는데. 쌀쌀하다. 잠깐 일어나서 추운 거. 그럼 완성하세요. 네. 야옹아. 야옹아. 화랑이 귀여워. 야옹아. 너가 귀여우는 건가? 혈안아 무서워하네. 야옹아. 귀여워. 귀여워. 뭐야 내가 접어줄 거야. 야옹아 이제 살 켜지진 않겠지. 만져보고 싶어. 뭐야 내가 접으니까. 야. 놔봐 놔봐 놔봐. 야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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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나는 고양이 털 알려드리고 있어. 아 뭐 만지겠어 패스. 하이파이브. 나랑 하이파이브. 나랑 하이파이브. 나랑 하이파이브. 어이구.. 쌀다. 얘 얘 얘 얘.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나도 있어. 안녕. 안녕. 귀여워. 다시 풍경으로 출발해볼까? 뭘까요? 차에서 여행으로 왔다. 이봐요 하면 만두 들고 타요. 오케이. 다시 차에 타서 열심히 달려가야지. 맛있겠다. 밥 먹지? 난 것도 먹어야지. 맛있어 어때요?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아 완전 진짜 맛있어. 안 떠줘? 오로키 같이 생긴 거 뭐야 이거. 진짜 맛있다 밥이. 오 맛있어. 우리 찹쌀다. 핵 뜨거워. 형 이거 먹어볼래요? 뭔데? 찹쌀. 찹쌀? 응. 우와. 아이고. 아. 아 팥. 뭔지 알죠? 뜨거운 팥. 뜨거운 팥이 돼 있는 느낌. 맛있다. 그럼 슬슬. 바이바이. 여러분. 드디어. 통영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우. 아 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대박이에요. 어. 아 일단은 지금. 형준이 집에. 형준이 집에. 이렇게. 내려주고. 저희는 호텔로 왔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 뭐지? 통영 진짜 너무 좋아요. 일단 공기부터 다르고요. 옆에 막. 진짜 꽃 핀거랑. 막. 장난 아니에요. 뭔가 되게.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와. 너무 낭만이 있네요. 너무 이뻐요. 진짜로. 일단. 바다가 너무 가까우니까.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영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너무 신나네요. 진짜 너무 내일이 설레고. 내일이 너무 기대가 되네요. 진짜로. 아. 대박입니다. 진짜. 진짜 대박입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일단은 너무너무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좋네요. 아무튼 그리고 형준이 집에서. 작은 누님도 뵈고. 인사도 드리고 왔습니다. 아쉽게 부모님께는 인사는 못 드렸지만. 아무튼. 일단은 뭐 저희 내일 또. 스케줄이 있으니까. 얼른 호텔로 들어가서. 어. 짐 풀고. 어. 어. 이제 또. 휴식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 이. 뭐냐. 경치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안녕 여러분. 그러면은. 어. 내일 뵐게요. 빠이빠이. 내일 또. 많은. 여정들이 있을 테니까. 어. 꼭.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 어. 안녕. 내일 뵈요. 응. 바이바이. 오늘 다녀올게. 한 번 더.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다녀올게. 은하 잠깐. 아. 나중에 전화할게. 알았다. 스케줄을 하고. 오. 통영. 이제 호텔에도 두드러고. 이제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을 겁니다. 원진이 형이 가면 있겠쥬. 호텔이 굉장히 좋네요. 너무 이뻐요. 지금.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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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진이 형이랑 나이 다니라 했다. 자고 있을걸?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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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바바빠. 원진 굿모닝. 원진. 원진 굿모닝. 아 졸려. 여러분들 뷰를 소개합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 어디로 나가야 돼 여기는? 저거 오른쪽. 오른쪽이에요? 여러분들. 아 문. 여러분들 통영이에요. 통영. 이쁘죠? 통영 바다에요. 여기 앞에는 해변가. 너무 이쁘죠? 지금 아침이라 안개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굉장합니다. 짠. 짠. 야 바다 깨끗하다. 생각보다 높아서 무서운데? 준비해보러.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이크업이 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색다르네요. 내가 태어난 곳을 흥분한다고.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쁜데요? 진짜 꼭 한 번쯤은 와봐도 될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아니라 한 몇 번 올 것 같아 진짜. 날씨가 덥다. 따뜻해요 진짜. 이제 왔습니다. symptoms. 지금 이 끈. 어 맞아 여기도 이제 저희 한국관광공사 측에서 자고 싶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 앉았지만 굉장히 좋은 곳이 여기보다. 살짝 근데 브이로그를 어떻게 찍어야지. 제가 브이로그 방송 살짝 유튜버들 보면 살짝 이런 데 설치해가지고 나의 생활 찍더라고. 나는 왜 이렇게 해야지. 좋다. 이제 나름의 일상을 그냥 호텔에서 뭐하는지 찍는 거야. 나한테 전화해서 나름돌라 해야지. 아 안 봤다. 브이로그. 화장실. 했죠? 브이로그도 이런 거 아니에요? 그치? 그쵸? 그래서 사진 찍어볼게. 따라해봤어요. 어디서요? 여기 멋있게. 좋긴 하겠다 진짜 이렇게 있으면. 아 근데 배경이 잘 안 나온다. 그치 그치. 네.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아 배고파. 로디 재밌겠다. 오늘 황사주의보. 오늘 황사주의보를 문 닫아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날. 황사라니. 아 하늘이 와. 원진이 형 뭐 하나 가볼까? 하이요 여러분. 리딩 간대. 이제 리딩 간대요. 저는 정말 잘 잤고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오늘 시작합니다. 동양투어. 레츠고. 부었나? 살짝 부었나? 조금 있으면 불기가 빠지겠죠? 조금 이따 봐요. 안녕. 빠이빠이. 가끔 킬게. 저희는 지금 촬영하다가 앞에 여기 공원 있어가지고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안녕 오랜만. 러비티 오랜만. 보고 싶었어.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지 않아?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맛있어. 여러분 방송 보시고 진짜 방송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멋있다 이거. 형. 이거 브이로그 춤추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형 여기가 옛날에 내가 춤춘 어. 아! 여기. 너. 너 그거 막 그 댄스하곤? 어. 여기 찍었어. 그래서 형 나 한번 찍어서 쌤한테 보내야겠어. 쌤 여기 기억나세요. 아니 라이트 찍어서. 찍었어? 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널 좋아해 씨한테 보내야지 근데 살짝 쌀쌀해진다 이제 또 아침에 질투덜 아침에 땀뻘뻘을 썼는데 형 카페 가자 매너님 앞에 앞에 카페가요 제가 오랜만에 통영어서 너무 들떠서 가야 되겠어요 여기 너무 좋다 옛날에 여기 댄스 선생님 아는 분인가?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촬영할 때마다 와가지고 먹었거든요, 카페에서. 근데 그때마다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를 기억할까요? 안녕하세요. 어? 흔들리다. 맞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그래서 왔어요. 나 크래비티 업원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 왔거든요. 아이돌 좋아. 아니에요, 저예요. 우리 크래비티야. 원진입니다, 원진. 아, 원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손님이 계십니까? 지금 카페 옥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랑 아이콘택 하신데요? 나랑 아이콘택 하신데요? 좋다. 오늘 바다를 보면서 먹을 수 있어요. 옛날에 여기 진짜 왔었는데 많이. 진짜 낭만이다. 서울에선 이런 낭만을 즐길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DP랑. 저희가 갈 곳이 가깝죠. 아, 저기? 네. 뭐 하는데요? 몰라요. 나도 DP랑 한 번 안 가봐가지고. 낭만 삼고. 서점이. 여기가 여기도 벽 파 있어요. 여기 손이 찍고. 아아. 와, 이런 낭만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좋다. 여러분, 진짜 그냥 바다가 이렇게 쫙 깔려있어요. 저쪽은 이제 수평선 너머로 해서 안 보여요. 너무, 너무 멋있는 거 같아요. 미니스타랑. 이렇게 계산하려고 했는데 영화가 너무 오랜만이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그냥, 그냥 주셨어요. 그렇게 형주 원지는 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안녕. 안녕.